규빈이 형 손가락으로 다시 한 손가락으로 од S.C.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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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이거 입거나 너바리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때요? 홍수가 지금에도 요즘 좀 더 강하게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많이 버리지게 하고. 많이 버리지게 하고.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시국이 시국이 소송이지라 홍수가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꾸 거의 뽀뽀할 텐데 봐가지고 제가 그저께인가 어제 얘기했거든요. 얼굴이 점점 가까워진다. 너무 부담되니까 이제 오지 마라. 제가 원래 전에 약간 풍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면은 1위가 보이지 않을까? 1위는 진짜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제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제가 딱 금방 너무 잘했어요. 꽃받침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확 잡아 당기는 줄 알았어요. 너의 그런 도발적인 모습에 내가 미소를 띄게 되었지. 첫 방 M컷 때랑 어제 M컷 때랑 오늘의 스타일 비교해보니까 진짜? 근데 예쁜데? 진짜? 데메팬 쌓아? 저게 뭐야 뭐해. 나 지금 그 얼굴과는